정답하건대.. 일단 하나는 아니야 공포방송도법원.. 지금은 또마시드.. 스타트.. 고! 가자! 신속히 도와라! 이제 와서 날 새겼다!! 시X..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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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있어.. 있어.. 소리.. 소리.. 도지형은 차에 있어.. 문 여는데.. 안에서.. 찬 공기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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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나 잠깐만 으악 일어난다 잠깐만 빡고 갈게 잠깐만 빡고 갈게 오늘 이거 장난치면 안 되는 분위기 같은데 대단하다 소리로 돼 방금은 소리로 대답을 한거야 방금 소리로 대답을 한거야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일단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아니야 뭐야?! 야! 너 들어와봐!! 너 들어와봐!! 들어왔!! 거짓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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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야아악!!! 안돼!!! 안돼!!! 야!! 어디서.. 야!! 손을 들이 맹간히 해라 진짜 구신이 기운이 세.. 어? 잠깐만 나 떠나가야 돼 도대체 안되겠어 어디야? 기운이 어디로 돼있어 시발 무서운 줄까? 여러분 이제 좀 세게 한번 나가 봅시다 그때 문을 열지 못했던 그곳이 나오거든 그 밖에 나와 그 밖에 옆에 또 건물이 있어 그쪽으로 빠꾸없이 한번 가봅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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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여기야?! 어디야?! 뭐야?! 기운 빨리 더 세지면 여기 또 못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한번 해보자 여기 있겠다, 너 궁금했거든 너희들 너 궁금하지? 그때 이거 관례를 만들어놨구만 좀 나플래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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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좁더 씨로 물을 넣으면 이걸 뚫어 사갖고 들어와 물을 뜯어버린다 물을 뜯어버린다 물을 뜯어버린다 내가 오늘 방송 없고 진짜 내가 탁올고 진짜 방조가 안한다 형님 방송 보고 있습니까? 시간 길어진 것 같으면 먼저 가십시오 나 진짜 거짓말이라 족같은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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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씨 어? 잠깐만!! 아..잠깐만.. 밀..아..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야..여기 무조건 열어야 돼 야..여기 무조건 열어야 돼 내가 한 가지만 말해주고 빨리 말해주고 내가 이거 할게 안에 뭐..밑에 내가 봤는데 안에 뭐..밀실 같은거야 안에 방금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것처럼 완전 깨끗해 이거 무조건 열어야 된다 망치가 없어 x2 망치가 없어 망치가 없어 내가 일단은 밑에를 좀 벌려볼게 이제는 더워져 때려면 시발.. 제리야.. 내가 밑에를 일단 볼테니까 봐봐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뭐야! 이런 시발! 오늘 레전드 나오나요?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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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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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괴실 인정? 인..인정? 우와.. 개지겹다 야 너가 봐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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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아오! 자 집중! 노래방 이었구만 노래방 이었어 이게 얼마동안 이렇게 돼있어졌는지 몰라 지금 아직 뭐가 없어 와.. 분위기 개지리엽다.. 진짜 거짓말이라고 야.. 분위기 살벌 كään 진짜.. 이상한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주위를 막 배회하는 것 같아.. 주위를 막 배회하는 것 같아.. 내 주위를 안되겠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아까 그 기운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 지금 나가자.. 곧 비쌌.. 이게 다행이죠..